안녕하세요, 교광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크림 까르보불떡볶음면 내쉬빌 통다리치킨 뼈가 잘 어울렸어요 정말 맛있다 뼈가 많이 많이 먹어요 뼈가 많이 넣은거 같아요 뼈가 많이 넣었지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닭다리 너무 맛있다 치즈볼 참기름 쫄깃쫄깃 아삭아삭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바삭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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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베이컨 고소하게되어있는 치킨 다 먹었다 네이버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 이제 집에 있는 것도 다 먹었어요 총 1.5.5.7.6.7.1 총 2.7.1 총 2.5.7.1 총 2.5.8.4 총 2.5.8.4 총 2.5.8.4 총 2.5.8.4